1. 사극성 교배형을 가진 버섯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2. 느타리, 표고 2. 버섯 종균 생산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기자재로 거리가 먼 것은? 4. 분광광도계 3. 느타리, 톱밥종균의 가장 알맞은 수분함량은? 4. 65% 4. 자실체 조직에서 분리된 조직 절편은 시험관 내 배지상 어느 부위에 이식하는 것이 균사 생장을 관찰하기에 적당한가? 2. 배지 중앙 부위 5. 대부분의 식용 버섯은 분류학적으로 어디에 속하는가? 3. 담자균요 6. 공립종균 배양관리에서 배양기간 중 몇 회 정도 흔들어주는 작업을 실시하는가? 1.3에서 4회 7. 표고버섯의 원목 재배 시 종균을 접종하기에 가장 적당한 원목의 함수율은? 2. 40% 내외 8. 느타리 버섯의 자실체에서 생성되는 포자는? 2. 담자포자 9. 양송이와 느타리 버섯의 원균을 냉장고에 저온으로 저장하는 이상적인 기간은? 1. 1개월 미만 10. 양송이 공립종균에 첨가하는 석고는 배지 무게에 얼마를 넣는 것이 가장 적당한가? 2. 1.0% 12. 특히 외기가 낮았을 때 살균을 끝내고 살균솥 문을 열었을 때 배지병의 밑 부위가 금이 가깨지는 경우가 있다. 그 이후로 가장 적합한 것은? 4. 배기후 살균기 내부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문을 열었기 때문? 12. 노루궁댕이 버섯의 균을 배양하는 주재료로 가장 양호한 나무 종류는? 1. 참나무 13. 버섯 접종실에 소독약재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4. 0.1% 탄산칼슘 14. 공립종균 배양시 유리수분 생성원인과 관계가 적은 것은? 4. 정원상태 유지 15. 배지의 살균은 배지의 용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양송이 공립종균 제조 시 가장 적당한 고압 살균 시간은? 3. 90분 16. 톱밥 배지의 입병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살균 처리하도록 하는 주된 이유는? 1. 장시간 방치하면 배지가 변질되기 때문? 17. 다음 중 가장 낮은 온도에서도 균사 생장을 하는 버섯은? 4. 팽이 18. 느타리버섯의 균사가 고온 장애로 생장이 중지되는 온도는? 3. 36도씨 19. 표고 종균 제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종균 매양실의 습도는 보통 90% 이상이다. 20. 양송이의 북토 표면에 발생한 버섯이 0.5에서 2cm일 때 생장이 완전히 정지되면서 갈변 고사하고 그 균상에서는 버섯 발생이 되지 않는 병은? 1. 미라병 22. 95%의 알코올을 이용하여 75%의 알코올 100ml를 만들려고 한다. 95%의 알코올의 첨가량은 약 얼마인가? 3. 78.95ml 22. 공립배지 제조시 배지의 pH를 조절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재료는? 2. 탄산칼슘 23. 버섯의 담자포자가 생기는 부분은? 1. 각 24. 종균의 유관검사와 관계가 없는 것은? 1. 수분함량 25. 접종원 한 병으로 몇 병을 접종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가? 2. 80. 26. 공립종균 배양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잡균의 종류는? 2. 박테리아 27. 버섯종균 제조시 톱밥배지 살균은 주로 어느 살균기를 사용하는가? 2. 고압증기 살균기 28. 버섯으로부터 조직분리를 할 때 절편의 크기는 몇 밀리미터가 가장 적당한가? 1. 1 곱하기 3 밀리미터 29. 골목균사로부터 균사의 분리배양이 되지 않는 버섯은? 4. 송이 30. 잔항길려에 속하는 버섯은? 4. 요강주 발버섯 31. 팽이버섯 재배사 신축시 재배면적 규모 결정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1월 1일 입병량 32. 주로 건표고를 가해하는 해충으로 건표고의 주름살에 산란하며 유충은 버섯 육질 내부를 식히하고 갓 주름살 표면에 소립해 배설물을 분비하는 해충은? 4. 곡식존나방 33. 천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버섯이다 34. 팽이버섯 자실체 발생 시 약한 광선의 영향은? 3. 야생종과 재배종에서 자실체 발생을 촉진한다 35. 자실층이 관공으로 되어 있지 않은 버섯은? 1. 팽이버섯 36. 느타리버섯의 균사생장에 알맞은 온도는? 3. 25도씨 37. 영지버섯 톱밥배지 제조시 톱밥량에 대해 몇 퍼센트 의미강을 첨가하는 것이 수량을 높이는데 효과적인가? 3. 약 30% 38. 버섯의 생활사 중 2배 체액을 형성하는 시기는? 3. 담자기 39. 표고 원목 재배시 병원균 예방법으로 틀린 것은? 1. 골목이 직사광선을 받도록 한다 40. 영지버섯 열풍건조 방법으로 오른 것은? 2. 열풍건조시 40에서 45도씨로 1에서 2시간 유지 후 1에서 2도씨씩 상승시키면서 12시간 동안에 60도씨에 이르면 2시간 후에 완료시킨다 41. 표고 원목 재배시 많이 발생하는 해균이 아닌 것은? 4. 마이코곤 병균 42. 표고 재배시 원목의 수분함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병에는? 1. 치마버섯 43. 표고 원목 재배시 종균활착 과정에서 잡균 발생이 없는 경우는? 4. 접종구멍에 종균에 수분이 있고 액색을 보인다 44. 느타리버섯 재배시 환기불량의 증상이 아닌 것은? 4. 가시 잉크색으로 변한다 45. 느타리버섯파리 중 유충의 크기가 가장 크며 유충이 균상 표면과 어린 버섯의 거미줄과 같은 실을 분비하여 집을 짓고 가야 하는 것은? 4. 마이세토피 46. 표고의 불시 재배에 가장 적당한 원목의 굵기는? 2.6에서 10cm 47. 수화제 농약을 1000배로 희석하여 살포할 때 물 20리터에 들어가는 농약의 양은? 1. 20g 48. 목적하는 미생물을 생장하기에 가장 적당한 배지에 넣고 적당한 조건화에서 배양함으로써 다른 미생물보다 우선적으로 생육시켜 분리하는 배양법은? 1. 직접 배양 49. 팽이버섯의 자실체 발생 및 생육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발생 10에서 12도씨, 생육 5에서 8도씨 50. 버섯파리는 주로 무엇에 의하여 재배사내로 유인되는가? 4. 버섯 또는 균사 냄새 52. 느타리버섯 재배용 볏짓배지에서 잡균을 제거할 수 있는 최저 살균 온도 및 시간은? 1. 60도씨, 8시간 52. 표고, 톱밥 재배용으로 가장 적합한 품종은? 3. 살림 5 53. 느타리버섯 종균을 접종하고자 한다 탈병 시기로 가장 알맞은 것은? 2. 종균 제식 당일 54. 영지버섯 발생 및 생육시 필요한 환경 요인이 아닌 것은? 2. 저온 처리 55. 경제적인 면과 수량을 고려할 때 느타리버섯 원목 재배에 가장 알맞은 원목의 굵기는? 3. 15cm 내에 56. 느타리버섯의 우량 종균 선택 요령으로 틀린 것은? 3. 손마개가 쉽게 빠질 것 57. 양송이의 상품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해충과 거리가 먼 것은? 2. 멸구 58. 양송이 퇴비의 후바류 중 환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문을 많이 열고 단기간 환기 59. 표고버섯 자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변제부가 많은 것 60. 표고 원목 재배시 눕히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바깥쪽은 가는 것 가운데는 굵은 것으로 한다 5. 강약을 내린 것은? 5.tonality